행정조사 행정조사 시험에 나올 때는 조사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요 사시에서 한 번 출제가 되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는 행정조사에서 세무조사로 나왔어요 이런 세무조사, 무슨 통계조사 이런 것들이 있죠 조사자가 나오니까 쉽습니다 행정지도는 지도라는 말을 안 줘요 권유, 알성, 권고, 요청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행정조사는 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이나 일반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행정조사에서 시험에 나올 것은 영장주의 적용 여부 이거는 뭐 C급이니까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죠